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갑자기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아니... Q. 일과가 온다? 몰라요. Q. 하루 일과를 얘기해놓는 거죠? Q. 안녕하세요? Q. 안녕하세요? Q. 안녕하세요? Q. 안녕하세요? Q. 지금 연습실 온 것 같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NCT DREAM의 재민이라고 합니다. NCT DREAM이라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NCT 선생님들이 수업 때 졸지 말라고 수업 전에 들어주시는데 NCT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23명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NCT DREAM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3명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는 마크 이마트 알아요? 네. 그 크만 붙이면 돼요. 네. 골든 래퍼는 알아요? 알죠. 골든 래퍼 알아요? 네. 그렇게 많이 보지만 않았는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었어요? 아, 그래.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아, 그래. 아, 그래. 저희 소속사가 SM이라는 곳인데 연습생일 때 그 연습실의 뒤에 항상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약간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거죠. 그래, 그냥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오늘은 학교라는 건가? 되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랑 님과 우리가. 응.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때요? 엄마가 이제 하랑아 일어나 하면 이제 몇 시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8시.. 3시?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8시 20분에 친구들 만나서 학교 가는 것 같아요. 와우. 그 저희 학교 등교 시간이 조금 일러요. 한 7시 40분? 아, 아침. 아, 너무 놀랬네. 귀여워. 그 가방이 혹시 학교 갈 때 매고 다니는 가방? 네. 오, 진짜 귀엽다. 와, 얘 진짜 너무 옛날. 되게, 되게,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니, 가방이, 가방이 되게 무거워 보이네요. 상상이 무거워 보여요. 아, 가방이 조금.. 뭐 한 이 정도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와, 수능 특강을 벌써 해요? 네. 문제요? 어, 잠시만요. 잘.. 기자가 너무 밑에다. 97 더하기 65는? 그림과 같이 밀면의 가로의 길이가 5AB.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해일을 일으킬 때 지진해일의 높이가 Hm이면 지진해일의 규모 M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러고 이제.. 객관식인가요, 아니면? 아,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아, 네. 풀 수가 없겠네. 그러면 저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어, 물론 TV 나오신 분들은 다 부러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멋있다, 부럽다,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친구의 하루를 들어봤을 때는 되게 규칙적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니까 맞아. 우리의 생활도 항상 달라져요.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 날이에요. 보통 이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케줄이 상당히 많이 차 있잖아요. 만약에 음악방송이 오후에 하는 거지만 이제 저희는 실제로는 새벽부터 와서 리허설을 쭉 하고 리허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연습실로 넘어와서 뭐 한 두 시간이 떠야 돼요. 그럼 그 두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다시 방송국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생방을 하고 그럼 그때 또 연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이 많을 때 그렇게 연습 시간을 조금 쪼개서 쪼개서 넣어서 쭉 하는 편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연습 시간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딱 연습실에 왔어요. 그럼 이제 딱 모여서 밥 시켜야지. 아니잖아. 수업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번 수업은 예를 들면 이런 조금 몸이 안 들어요. 노래 안 틀고 이 박자로 몇 번을 반복해요. 5,6,7,8 1,2,3 어? 이쪽 안 맞는다 그러면 자 이제 맞춰볼까?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의 높이도 맞추고 대각선의 위치도 맞추고 다 같이 맞춘 다음에 넘어가고 찍고 보고 안 맞으면 다시 하고 또 찍고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맞았다. 그러면 이제 노래 해볼 거죠.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배웠다고 해서 바로 화면에 보여줬을 때 바로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을 보고 꼭 연구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걸 선택했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밤 된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저녁엔 밥 먹고 이빨 닦고 자요. 밤 분위기 저는 뭔가 눈물을 일단 자요. 아 그러면 뭐 좋네. 하루가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소소하게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오 굿 아니면 뭐 그냥 하기 전에 미래에 내가 꿈을 이룰 때의 모습을 상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학원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한 몇 시 정도예요? 최소 10시에서 11시쯤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야식 먹고 또 야식을 먹으면 졸리니까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안 먹고 공부하다가 자는 것 같아요. 또 공부를 해요. 네. 와서 또 공부를 해. 네. 그날 배운 걸 복습을 그냥 정말 공부랑 연습이구나. 근데 약간 진짜 우리랑은 전혀 다른 힘듦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힘듦을 어떻게 풀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편지를 남겨주셨거든요. 막 너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행복한 일만 이렇게 바란다라고 그걸 읽고 나서 약간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담임 선생님도 있구나. 우리 엄만 안 그랬는데 다 힘든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도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걸 잃을 수 있을 만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그 일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전에 뭔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지가 까먹으면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려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하랑이 딱 보면서 뭔가 약간 옛날 추억도 되게 나면서 제가 초등학교 시작할 때는 피구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약간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들은 진짜 제 생각에는 평생 가는 거 같아요. 뭔가 되게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알려주고 싶은 거는 건강 많이 해요. 응 네. 건강하게 보자. 그냥 겁내지 말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계속 숨기지 말고 완전 마저 말했어요. 내일이에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친하게 지내요. 그거야. 와 대박이다. 가는 거예요. 진짜? 네. 내일도 학교 잠시만요. 월요일이죠? 네.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월요일인데 월요일 제일 싫은 저는 아주 좋습니다. 왜요? 왜요? 학교 가잖아요. 오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꿈도 열심히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내일 힘내서 온 스케줄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스케줄 잘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책이요? 일기를 보여줘요 아니면 뭐를 보여줘요? 일기 보고 싶은데 골라봐요. 세 개. 오오오오 고을라맛디쉬 고을라맛디쉬 저거는 여기 이거요? 네. 이거는 형아 진짜 약간 건너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뭔가 금 같아서 약간 네. 고을라맛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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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라맛디쉬